네 글로벌 비트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외신 헤드라인 신볼까지 알아볼 텐데요. 어제보다 뉴욕 증시가 더 크게 올랐습니다. 파월 회장이 의회에 또 출석을 해서 어제보다 더 우호적인 무드를 얘기를 했네요. 네 이렇게 파월 회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작은 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의 랠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에 출발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M7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뛰어오른 엔비디아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넘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간밤에는 920달러 선을 돌파를 하면서 최고가 움직임을 보였죠. 이제 애플과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7거래를 연속 상승한 후 간밤에는 그래도 그 하락세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6거래를 연속 상승 중인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애플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캐시우드는 엔비디아가 재고 과잉 그리고 경쟁 심화 우려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애플이 7거래를 연속 하락을 하고 8거래일째 드디어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아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중국 내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2%가량 올랐고요. 메타 플랫폼즈 3%가량 상승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으로 독일 공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선이 지속이 되면서 다음 주에도 생산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가는 상생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테슬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월가에서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점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줄곧 하락세를 나타냈고 시가총액은 미증시 10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는 적자까지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기술주들, 그중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상생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기도 했는데 4%가량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인텔, 브로드컴 등도 3에서 4%가량 올랐습니다. 한편 요 며칠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였던 은행주들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미국 은행들의 이익이 44%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에 폭락세를 이어오다가 전날에는 상승 마감했던 뉴욕 커뮤니티 은행, 이 주식은 간밤에는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전기차주들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포드 그리고 GM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기차주 내에서는 리비안 소식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또 저렴한 신규 모델을 선보이면서 주가가 10%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확인해보죠. 4월에 에너지 사업 분사로 GE 에어로스페이스를 독립을 시키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자사주 메이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고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4%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조목별 장세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 1단계 임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는 그럼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다음은 ETF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연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 ETF인 TQQQ는 4.46% 상승했고요.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은 주요 반도체주들이 모두 급등세를 보이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스몰캡 레버리지 ETF인 TNA 2.39% 올랐고요. 글로벌 ETF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관련 ETF들은 다같이 빨간불 켜면서 하락했습니다. 중국 라지켓 종목을 추종하는 FXI는 소폭 하락세 보였고 최근 급등락을 반복 중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인 GBTC는 간밤에는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파월일장 출석 이후 이거를 연속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미증이십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서영 앵커와도 짚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S&P500 사생 최고치 경신 또 한 번 해냈고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파월일장의 발언이 또 한 번 자리했는데요. 첫 번째 매신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파월일장의 발언 연이어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서 간밤에는 상원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물론 하원에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의 연준의 분위기 그리고 파월일장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상원에서도 분위기 자체는 비슷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번 함께 체크해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에 출석해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으며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 수준과 미국의 성장 정도에 비해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닉티미라우스는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복귀할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찾고 있다는 전일의 반복된 견해에 비해 이번엔 얼마나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제한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재차 언급했는데 이는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이슈로 은행의 유동성 규정 혁신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서 유럽에서도 6월이면 금리 인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이 간밤에 나왔죠. 이 소식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라는데 하나의 촉발을 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 작년에는 투표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표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메스터 총재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메파로 분류되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까지도 경기가 둔화된다면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는데요. 이렇게 메파로 분류가 되는 위원들마저도 올해 말에는 그리고 올해는 꼭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데에는 점차적으로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파월의 의장의 훈풍에 이어서 메스터 총재까지도 아주 큰 영향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장의 훈풍을 더해줌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솔솔 풍겨오고 있고요. 시장도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ADP 전미고용보고서 그리고 졸츠 구인이직보고서 내용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둔화세를 이번에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확인을 하고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이전과는 큰 변화는 없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노동부가 계절 조정을 거쳐 3월 2일로 끝난 주에 주정부 실업수당에 대한 최초 청구건수가 21만 7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의 주간 청구건수가 190만 6천 건으로 집계돼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들 가운데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시장 과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발표되는 데이터가 있죠. 4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초록색깔 점으로 된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고요. 지난 선으로 연결된 것이 4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올해 초까지도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우리가 좀 반가워하는 게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둔화세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숫자가 3개월 만에 최대치로 늘었다는 점은 우리가 금리 인하의 또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시장 이야기 오미주 기사인데요. 앞서서 서영 앵커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 추이 보고 오셨습니다만 테슬라가 간밤엔 1%가량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상황이 간밤 하루 올랐다고 해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총 순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주가 하락을 극복할 만한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테슬라 주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올 들어 주가 급락을 거듭하며 급기야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호의적이었던 애널리스트 모간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가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에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됩니다. 조나스는 테슬라의 올해 자동차 사업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며 반복되는 인하에도 수요는 둔화되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생산량 전망치도 200만 대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전년 대비 10% 조금 넘는 성장률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지금 테슬라에게 이렇게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별로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리포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애덤 조나스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계속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러한 부상이 테슬라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테슬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기차 라인업 자체가 지금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기에 적절한가 이 이야기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테슬라에게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6만 7천 달러선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반감기 이전에 조금 더 가파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CNBC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CNBC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의 미실현 이익마진률을 보게 되면 이 파란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50 한 2%가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40%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브리핑만 전해드리고 혜리맹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원유선물 간밤에는 0.2%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79달러선이 다시 한번 깨지면서 78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심볼 혜리맹커와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시죠. 오늘의 심볼 이어가겠습니다. 브로드컴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시총이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 주가 상방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외에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컴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시총 탑10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뛰어넘었고요. 아마 TSMC도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도 엔비디아 이후에 2위입니다. TSMC보다 더 주가 상승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힘은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중 3% 넘는 상승 지금 시간 외에서는 4%대 급락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아직 좀 더 자세한 수치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뺏치가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아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의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 아무리 고성능이더라도 네트워크가 느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드컴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NYSB입니다. 뉴욕커뮤니티 뱅커프 다행입니다. 자금 조달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바로 10억 달러 가량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가도 다시 반등을 나타냈고요. 어제는 급락했다가 다시 원상택 굉장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1월의 실적 발표에서 지난 4분기에 손손실이 무려 2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용 부동산의 투자 이 부분 너무 좀 안 좋은 것 아니냐라는 지금 불안감 한숨 돌렸다. 지역은행 위기 재점화 일축시켰다라는 CNN의 보도도 간밤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학용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